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6시 반 정도고요. 오늘 나왔어. 아, 졸려 죽겠네. 어제 안경이 택배로 왔거든요. 저번 주에 안경을 맞췄는데 렌즈가 줌을 해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택배로 받았어요. 오늘 안경을 껴봐야겠다. 짠. 오, 되게 많이 들어있네. 오, 나무 손자들아 있다. 짠. 전에 쓰던 안경이랑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색깔만 좀 진한 색으로 사고. 잘 반만시 껴볼까? 우와, 엄청 짧은다. 어때? 괜찮아? 아, 안경은. 아, 안경은. 아, 안경은. 아, 안경은. 아, 안경은. 아, 안경은. 만지면 안 돼. 아, 안경은. 만지면 안 돼. 부어줘. 전문 안경도 다 부셨잖아. 아, 안경은. 아, 안경은. 미안해, 미안해. 우유 먹고 싶은 사람? 네. 먹고 싶어? 줄까, 그러면? 우유 먹고 이제 학교 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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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다 줘요. 하영, 이따, 이따. 자세히 가끔 이만큼은 먹으면 이렇게 먹은 데는 나만에 가끔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에 가면 좀 더 더는 다 먹으러 가면 또 더 먹으러 가면 다리를 안 먹은 게 다 먹으러 가면 가게 다 먹으러 가면 다 먹으러 가면 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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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はこちら! わぁ! カナちゃんはこれ 牛頭ソーセジもある わぁ! やってる? あぁ! よかった 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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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クチャー6分 ドーラクター クチャー6分 クッキュ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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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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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란 ravel 13-15分 13分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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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分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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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가 소풍 가는 날인데 도시락을 싸야 되거든요. 도시락이랑 필요한 거는 다 어린이집에서 빌려주셨는데 도시락을 처음 싸는 거라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밥은 지금 하고 있고 반찬들도 어제 자기 전에 거의 다 만들어놔서 그냥 싸기만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밥하고 있는 동안 간식이랑 이런 거 만들어야겠어요. 간식은 딸기랑 먼저 오렌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껍질 다 까놨어요. 그냥 마주카롱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밥을 만들어주는 거 같아요. 이제 밥을 넣어주세요. 이제 밥을 넣어주세요. 밥이 안 뭉쳐지는데? 오..두옥밥이 아니야.. 이거는 끌렀다. 감사합니다. 소시지 호빵맨이 그려져있어요. 소시지 호빵맨이 그려져있어요. 소시지를 끓여줍니다. 소시지를 끓여줍니다. 소시지가 너무 좋아요. 소시지 호빵맨이 그려져요. 고춧가루 해서 소시지를 끓여줍니다. 소시지를 끓여줍니다. 그러면 물을 물에 잠을 흘리기가 보세요. 오빠 짠, 처음 만든 거 치고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요? 하나가 먹어줄진 모르겠지만 콩떡고 도시락 가방에다가 도시락 넣고 간식 넣고 그 다음에 분행제 하나 잠깐만 숟가락 넣으면 끝 그 다음에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받았어요 돗자리 돗자리도 넣고 물통은 필요한지 모르겠네 일단 넣어서 가져가 그 다음에 항상 가져가는 어린이집 가방 어린이집 가방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러 갈 거예요 끝 하나 하나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이제 제가 먹을 아침밥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호카이도에서 난 재료들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 지역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썰어 한 번 썰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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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고맙습니다. 눈이 아까봐요. 맵지? 아까 바까봐요. 아, 그렇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